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타입니다 오늘은 8월의 두 번째 주죠 여러분들의 주간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 많이 많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8월의 두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운세 타로를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집중해서 가볼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구요 여러분의 두 번째 주 8월입니다 좋은 기운 많이 많이 제가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집중해 주시구요 선택해 주세요 눈을 지그시 감고 잠시만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눈을 뜨고 이 타로를 바라보시면 이렇게 좀 번뜩이는 타로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게 여러분의 타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8월의 두 번째 주 주간운세 자 출퇴근 하시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볼까요 복탑 복탑 자 8월의 두 번째 주 여러분의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선택지에요 집중해서 타로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요 여기 이렇게 나무에요 번개가 내려치고 있습니다 이 내려치는 번개는요 고민과 갈등 그런 문제거리를 상징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까마귀가요 이 사내에 머리를 쪼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타로는 대표적으로요 속임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예요 눈과 귀가 없습니다 이 동상에 눈과 귀가 없는 이 상황은요 여기 이렇게 번개 그리고 머리를 쪼아 대는 이 까마귀 그리고 이 속임수라는 타로 여러분은요 이번 한 주 대인관계를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북을 치고 있는 타로는 누군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의미입니다 번개가 내리치고 있어요 대인관계에 정말 정말 조심해 주셔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말을 붙인다 특히 이럴 때는 모르는 사람을 잘 만나시면 안되고요 이 무언가 그 모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고에 없는 약속이라든지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요 펜타클의 타로입니다 황금의 타로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는요 행운이 찾아오실 거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돈입니다 돈 두 번째 주 여러분은 금전적인 이익이 있으실 거고요 여러 가지 행운의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이 타로 보이시나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요 지팡이가 두 개입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입니다 지팡이는 새로운 출발을 암시해요 여러분이 계획한 거 있는 그대로 더도 덜도 없이 그냥 차분하게 해 나가시면 됩니다 욕심은 절대 부리시면 안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예정된 행운 그리고 금전의 기운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속임수 특히 대인관계에서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요 타로의 느낌이 어떠신가요 예 그냥 좀 편안해 보이시죠 물도 있고요 산도 있고 요게요 말 그대로 천국이라는 걸 암시하는 타로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 그냥 있는 그대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해요 뭐 돈도 들어올 것이고 행운 기회도 주어질 것이고 욕심만 부리시지 않는다면 그대로 잘 풀려갈 겁니다 여기 이렇게 초록색 나무 나무의 뿌리에 돌덩이가 턱하니 눌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체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별 예 상황의 변화라든지 그다지 뭔가 이벤트는 없으실 거예요 그냥 무난하게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냥 꾸준히 하는 한 주일 뿐이에요 자 그것이 답답하신가요? 아니요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무언가 좀 불꽃 튀는 그런 일 이런 거를 좀 바라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런 하루하루를 또 성실하게 꾸준함 꾸준하게 이 꾸준함 이것에도 무언가 값어치는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재미있고 이벤트가 빵빵 터지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절대로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인관계의 폭을 줄이시고요 그냥 성실하게 하던 일을 하셔야 되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한 주가 되셔야 돼요 행운과 금전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에서 계획하시던 그 일에서 조금 발전의 기미가 있는 거지 천천히 찾아오는 겁니다 갑자기 무언가 너무 큰 걸 바라지 마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무언가 이동수는 아니니까 애초에 그런 쪽으로는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내 인생에 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동막 낭비가 될 듯 야 돈낭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예 행운과 금전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괜히 예 사기 어 속임수 그런 거 당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타로 한번 가볼게요 악마 입니다 아 악마 돈 낭비가 될 듯 대응한 게 조심하시고요 이동수 크게 없습니다 요거 조금 조심해 주세요 아주 좋은 한주가 될 건데 괜히 일만 안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한주 응원할게요 복타 복타 자 8월의 두 번째 주 구요 여러분의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집중해서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8월의 두 번째 주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 인데요 야 진짜 이게 너무너무 애매합니다 여기 세 장의 타로 마법사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지팡이의 여왕 지팡이는 새로운 출발 그리고 기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왕이에요 여왕 힘을 그만큼 가지고 있고 좋은 기운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요 기회와 새로운 출발 해서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황금의 동전입니다 황금의 동전은 행운이고요 말 그대로 좋은 일이 들어온다는 의미에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막 다가오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가 펼쳐집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여왕입니다 여왕 준비해 오셨던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 쉽게 말해서 그냥 운빨이 따른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일이 잘 풀려요 여기 보시면 마법사입니다 마법사는요 있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요 기술자 내가 준비해왔던 일이나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비즈니스 운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셨던 일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이면서 희망을 발견하시고 좋은 일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로 황금의 동전 펜타클 금전적인 이익까지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삼각형 피라미드 좋습니다 불꽃이 막 여러분 안에서 막 열정이 타오르고 있어요 이게 컨디션이 좋고 뭔가 기분이 좋은 한주가 있어요 그게 이번 한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뭘 해도 잘 될 것 같고 자 운칠기삼 이라고요 기분이 좋아야지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번 한주 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부의 타로 사랑의 타로 인연의 타로 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짱남과 썩남 그리고 재회 굉장히 잘 되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 콧불소의 뿔에 찔려 죽는 죽음의 타로 나와 졌고요 그다지 변화가 없는다는 여기 이렇게 유지된다는 타로 까지 나와 줬습니다 그리고 이 타로 는요 자연의 타로 입니다 평화의 타로 하늘의 붉은색 태양이 아니라 초록색의 태양 이에요 그다지 큰 신변의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타로 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좋은 얘기를 다 퍼붓고 싶어요 쏟아붓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100점 만점이 아니라 200점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죽음의 타로가 아무래도 조금 걸립니다 인연 제외 짱남과 썸남 예 잘 풀릴 거긴 풀릴 거예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요 그게 바로 제외라든지 다시 연인이 된다든지 이런 거 있죠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 잘 풀려갈 거예요 그 정도에서 만족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갑자기 연인사이가 되신다든지 나한테 소식이 들려온다든지 그러진 않을 거예요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게 대인관계 그리고 연인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래도요 여러분은 하나의 목걸이로 연결되어 있는 남녀입니다 마음은 잘 통하고 있는 거고 그다지 큰 변화가 없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주가 지나가서 다음 주 이렇게 해가지고요 연락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발전의 기운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은요 그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초반에 엄청 좋은 거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마법사 뭐 어떤 것도 만들어내는 능력 그 능력을 인정받는 여러분 예 희망과 기회 그리고 금전적인 기운까지 따라오는데요 이번 한 주의 결과까지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결과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아마 요정도라면은 8월 한 달에 좋은 마무리가 이어질 거예요 이번 한 주에 너무 끝까지 다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시작이 돼야 끝이 있는 거고요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는 그 과정에 있는 거지 이 결과까지 다 보려고 하면은 예 좀 탈이 납니다 너무 예 운출기사함 예 기분이 좋고 그리고요 뭐라도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리 그렇다고 하셔도 예 이게 순서가 있는 거지 이 갑자기 급하게 뭐 일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연인관계를 발전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급하면 체합니다 그죠 천천히 순서에 맞게 가시는 거예요 급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아까 100점 만점에 제가 200점은 못 드려도 100점 만점에 한 90 한 5점은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또 내 사랑 내 인생에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요겁니다 그로 인해 멋진 일들이 일어날지도 자 좋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요 그 멋진 일들의 과정을 준비하시는 거지 절대 결과를 바라시면 안 돼요 자 아 여기 보시면 죽음의 타로 그리고 악마의 타로 까지 같이 나왔어요 분명히 천천히 천천히만 하시면 돼요 제가 그거는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로 인해 멋진 일들이 일어날지도 이번 한주는요 과정이에요 멋진 일들을 일어나게 준비하시는 그런 식입니다 자 꼭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응원할게요 복타 복타 자 세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주관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신중하게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번째 선택지고요 여기 보시면 시뻘건 인상을 쓴 사내가 있고요 해골바가지 해골바가지 있고요 그리고요 부담스러워요 콧불소에 여기 이렇게 커다란 뿔 요거는요 좀 걱정거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요 물론 이 찡그린 사내의 얼굴이 좋을 리가 없겠죠 거기다가 해골바갈지까지 같이 나와준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나 전혀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 자 왜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을 중심으로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자 조언자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고요 멘토가 여러분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후배라든지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지금 처한 이 상황을 절대 창피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다 이런 일도 겪는 거고 저런 일도 겪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이 타로 이 호랑이는요 절대로 사냥을 해도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자 살아가는 외롭게 행동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 좀 외로울 수 있어요 혼자 뚝 떨어져서 어딘가에 던져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은 호랑이에요 좋은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을 예 원망하지 마시고 예 그 그냥 그 버려버리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다 버려버리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코프소의 뿔 자 그리고 찡그린 예 이 사내의 표정과 해골바가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예 여러분의 환경이 갑자기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는 버려버리세요 다만 그럼 무엇을 기대해야 할 것이냐 뭘 믿어야 될 것이냐 여기 예 춤을 추는 황금의 여인입니다 여러분은요 상황이나 이런 거는 뭐 그런 거는 뭐 바라지도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가진 능력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기운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앞으로 점점점 더 발전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예 좋은 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멘토 예 여러분은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길이 보일 겁니다 예 창피하지 마시고요 친구라든지 여러분의 스승 그리고 예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예 여러분이 예 환 가진 지금의 예 지금의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고민을 풀어버리세요 그게 예 계속해서 여러분은 앞으로 앞으로 이끌 겁니다 예 여기 이렇게 칼이 놓여져 있지만 괜찮아요 차분하게 명상을 하는 자 소녀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명상을 하는 소녀가 있고요 자 이거는 지혜의 타로 지혜 믿을 거는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행운이고 여기 이렇게 황금의 여인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 지금 놓여있는 환경이라든지 좋지 않은 거는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고요 그게 이번 한 주입니다 좋은 귀인은 만나서 일이 풀어지게 되실 거예요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닌 나라는 노래도 있죠 그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지혜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멘토 귀인을 이번 주에 만나시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여기 내 사랑의 해답도 한번 펼쳐보고요 당신 스타일이 아니다 확실히 어떤 사랑 사랑이라든지 연애나 이런 거는 지금 당장은 여러분 앞에 놓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내 인생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나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렇죠 여러분은 귀인과 멘토를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분들의 그분들의 조언과 충고가 저항제 저항제예요 너무 방패 다른 사람들의 말을 쳐내요 쳐내지만 마시고요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번 한 주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 응원할게요 폭타 폭타 자 마지막 네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주관음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애매하네요 와 이거 여기 보시면 나비도 보이고요 여러분을 해방하시래요 정말 자유롭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말그대로 플레이 노시래요 그 어떤 장소 어떤 곳이 됐든 자 여러분을 해방하십시오 여러분을 풀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 놓이든 아무튼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고 여기 태양의 남자도 있고요 아버지의 타로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여기 악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겁니다 원래 너무 좋을 때는 이런 좋은 걸로만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냥 극과 극이 나오면 안됩니다 그냥 좋은 타로 몇 개 있으면 나머지는 좀 평범해도 평범한 기운의 타로가 좋은 타로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긍정적인 해석만 제가 쭉쭉쭉 해드리면 되고요 그런 일들만 정말 여러분의 이번 한주에 펼쳐주실 그런데 여기 센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주인공이 되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을 해방시키시래요 태양의 남자도 있고요 아버지의 남자 진지한 남자 자 요렇게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이성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실 거지만 악마가 있어요 하 자 그렇다면 해석이 급 반전됩니다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너무 많은 이성들 만나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은 남자들 정말 이번 한주는 여러분한테 하늘에서 남자들이 빛처럼 쏟아지는 그런 한주가 되실 거예요 갈아타지 마십시오 지고지순하게 지키셔야 될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은 잡으시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좋아요 그냥 여러분 여러분을 그냥 해방시키시고요 플레이 마음껏 즐겨보세요 하지만 중심은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예요 여신이요 여기 이렇게 물을요 이쪽 저쪽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 방울도 안 흘리려고 집중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따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 타로가 그 문제의 중용의 타로입니다 중용 딱 한가운데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십시오 자 그리고 중심은 있으셔야 돼요 갈아타시면 안 돼요 바로 그 사람 여러분이 지금 만나시는 그 사람한테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아서 많은 이성들이 여러분한테 꼬여든다고 해도 일단은 만나는 보셔도 상관없어요 뭐 그냥 무조건 다 사귀고 연애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만나시는 거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심을 잃으시면 안 돼요 중심 지고지순함 그거는 유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악마의 타로 아래는요 여기 명상을 하고 세 개의 칼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요 말해서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 순간의 기분에 취해서 여러분한테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 들이대는 모습 보일 수 있지만 글쎄요 이게 오래가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럴 때 있으시죠 아니 나한테 들이대는 건 다 들이대 놓고서 내가 연락을 한번 했더니 갑자기 시큰둥하고 차갑게 시큰둥한 그 사람이에요 그런 이성들 그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이번 한 주를 다 망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어느 곳을 가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주인공 그리고 태양의 남자 금전적인 기운이 아주 강하고 능력 있는 남자 그리고 자 여기 이렇게 아버지의 타로까지 나와줬으니까 항상 삼각 관계 드실 거고요 여러분은 그냥 선택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볼 거 없습니다 금사빠 주의예요 금사빠 주의 그리고요 예 너무 그렇게 예 그날의 분위기에 취하지 마세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8월의 두 번째 주는 뭐 비즈니스라든지 이동수라든지 뭐 자 뭐 돈이 들어온다 그런 건 다 소소예요 소소 그리고 대인관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이성하고 그대로 직결되는 타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나를 풀어라는 풀어놓아라라는 타로부터 플레이 놀다 여러분을 위한 그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바로 이런 시기에 태양의 남자 아버지의 남자가 등장했으니 자 이건 바로 이성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번 한주 여러분은 이성의 기운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지고지순함 유지하세요 중형 적당히 하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이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은 이성적으로요 그런 한주군 내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좋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되 당신의 방식으로 이끌도록 처음부터 시작하되 당신의 방식으로 이끄시래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리드에 가시고 주도에 가셔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잠시만요 자 월드 완성의 타로예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 그냥 조금 조금 조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중간 가운데 중형 그리고 지고지순함 여러분 갈아타진 마세요 환승을 하진 마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적당히 워우하십시오 워우하 자신의 마음을 조금 억누를지도 알아야 되나 봐요 여러분의 이번 한지 응원할게요 폭타 폭타 하a 아니며 하나도 죽은